쌍둥이 뭘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자, 이번 살인마 누가 하실겁니까? 강성동 강사장님! 강성동 이거 친구야? 강... 아아... 야 막내야 아이티에 뭐라고 붙여야 될지 까먹어서 강성동... 성덕이가 니 친구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한번만 했어요 성덕님이 하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따 성덕아 막둥이가 너보고 살인만 하란다 아이 잠깐만요 아 실수홀드 성덕 튄는 분님 죄송해요 우리 막둥이가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성공하겄어 우리 막둥이 안녕하세요 막내가 까라면 까야지요 그러지요 아니 열심히 잘 깔거에요 종성 죄송합니다 그냥 어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됐지 동진가 아니고 두웅성 강성덕 동장님 제가 잘못 뵙습니다 이거 하고 시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코피가 커피될 때까지 박으면 되지 예? 아유 우리 과장님 쌔쌩이 코피가 코피 될 때까지 박든가 코피가 커피될 때까지 박든가 열심히 박으면 되지 뭘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 앗대가 좀 심했나 갑시다 저 과장님이랑 놀아드리자 우리 막둥이, 군대 올 때 총 사왔어? 요새 총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바주카도 사 올까요? 쓸데 있는 바주카를 왜 사 오냐? 네 총이랑 총알만 사 오면 됐지. 아, PX 가서 사면 되는 겁니까? 그거 공구로 샀어야 되는디. 오메. 얼른 가서 사 오겠습니다잉. 트라우마 생기겠다고요? 에이, 뭐 그런걸로 트라우마 생깁니까? 아, 갑자기 PTSD 오는데요? 요즘은 총보다 탱크가 더 싸다던데. 직구하면 싸대요. 탱크는 해외배송해야 된게, 한 달 걸리제. 내일모레 군대 가는디. 맞어, 손님의 유로트럭을. 아, 유로트럭 가고 싶다. 그렇네, 유로트럭 믿으면 되겠네. 우리 강사장 어디 가셨나? 아, 뻔 때문에 참 헷갈리네. 내가 낀게 살인마랑 같이 보는거 낀거 아닌가? 어, 비호님 또, 또 튕겼어. 전화전이 부양인데. 아, 모뎀 쓰십니까? 어, 나 계속 하고 있는데. 5, 6K 말고, 1, 2, 8K로 하세요, 1, 2, 8K. 천리안 쓰나본데, 우리 막둥이. 하, 진짜 또 튕겼다. 왜 이러냐. 우리 강사장님 어디 계시지? 아, 이거 모르겄다. 아,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어디다 묻어? 아, 이거 어디다 묻어? 잠시 컴퓨터 좀 딱딱 키우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하나의 집은 별도 구매랍니다. 옵션. 옵션에. 옵션 상품. 오우, 몇 살 나갔어? 부러쉬. 강사장 어디 있는거야? 어디서 기어댕겨? 오, 어떻게 났지? 흐흐흐. 딱 봐도. 딱 봐도. 딱 봐도 쏘우고. 심장 소리 안 들리면 뭐, 기어댕기는 거지. 오. 아주 그냥 고인물이요, 그냥. 고인물이 저거. 시커메거든요,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오. 강사장. 슬러시. 예, 이거 슬러시. 여러분 신상품으로 나온 슬러시기기입니다. 고추장 맛, 와사비 맛. 어... 고담맛. 이건 뭐야. 고담맛. 이거는 고담맛. 이거는 냉각수맛. 이거 따람이 안 먹어야구. policeman 확신없어 Whoa junt ponen다. diyor 우민. attached not to the cat without him. 종이 perfumes. 너무너무 거리 revenues. 주차널맛은. 이야, 근데 어떻게 포 Himself 스테 ㅋㅋ 어서오세요 아는 사람은 안다네 우리 강사장 어딨어 강사장 얼굴 좀 봅시다 크리에이터 장 어딨어 크리에이터 장 어딨어 어? 막내 어딨어 막내 막내 튕겼어 막내 튕겼어 막내 천리안 쓰다가 튕겨버렸어 내가 1,2,8K로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5,6K를 쓰니까 그렇지 1,2,8K가 좋은디 어? 손목 나갔네 강사장 우리 강사장 시야가 좁은겨 쏘가 많이 크리에이터 장도 그 저 어? 눈에다가 저 바늘 꽂고 주사마저봐 넘나 쏘가져 이게 강사장 이보게 강사장 응 강사장 뭐한가 아 아이고 강사장님 이거 왜 열어보라 강사장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이거 못 보게나 아이고 우리 강사장 아이고 우리 강사장 아이고 우리 강사장 이거 나무 드시게 눈뽕 이 약 이 작자가 그 중국제 폭죽이여 그날에도 눈이 안보이는데 눈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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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장님 화나셨다 아이 진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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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달릴거에요 아 나 왜이렇게 어두워 나 이 훈점이 자체... 자체일 돼지나 어? 자체일 안가... 안 들고 왔구나 엄마야 나 자체일을 안 들고 왔어 망해 불었어 괜찮여 강사장과 함께라면 편안하게 기계를 고칠 수 있나 편안하게 기계를 고칠 수 있어요 직장은 없어야되겠다 간직함은 딱딱 ident 당사장 편의점에서 안사 총이상자, 철상자, 구리상자, 코포상자 그 집 봉투값을 500원 받는다며? 받을게 없어서 봉투값으로 500원이나 받아도 주어진다 나는 상자장 편의점이 없던가 오, 천천히 사망자를 받은다 칼질하시고 어디가세요? 눈이 뒤집히나? 칼질하고 나면 사람이 안보여 붕대! 붕대! 상자, 상자, 상자! 안에 팔찌를 하고 나면 사람이 안 보인다. 팔찌를 주세요, 팔찌를 주세요. 희싸네. 눈이 뒤집히나? 저거는 터스를 꼈어야 했는데. 내가, 내가 주방에서 일 안 하려고. 혹시 안 보여. 어, 어디 갔어? 양반들이 두 명을 봤는데. 시커메어 보기. 파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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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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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귀는 아래에 서로澄 dużyal을 잘못 넘겨. 파르마! 아, 어딜 조금도 남겨. 파르마! 네비, 너무pend Out. ㅋㅋㅋㅋㅋ 나는 왜 자꾸 렌즈를 못하는걸까? 강사장님! 강사장님! 강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상자 앞에 있시오 강사장님! 배달 왔는데요 배달이요? 또 관리실에 맡겨놓고 가셔요 안됩니다 강사장님 현장 결제 받아야 됩니다 결제는 핸드폰 결제하면 되구요 보안은 카드로 하셔요? 강사장님 강사장님 이러고 안보여 이러고나서 어딨어? 어디갔어? 어디서 맞았어? 강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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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昔 여기 강사장님 강사장님 네 사장님, 사장면 배달았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그거 드세요 그거 이거 드세요 이거, 아니 뒤지라니까 왜 저를 치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진짜 젓가락이 없잖아요 젓가락이 아 죄송합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유격 유격 젓가락도 실전같이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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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러진것도 사장님것도 못잡자 젓가락도 실전같이 유격 유격 아 거기 나오세요 거기 빨리 나와서 나 좀 살려 빨리 사장님 눈치봐야된다 유격 젓가락가지로 가야되요 빨리와 어 안가고 그냥가시겠네 아 사장님 젓가락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어딘디, 어딨어 젓가락 젓가락 어딨어 젓가락 다무지도 이빨 가져왔습니다 여기 슬리셔 앞이요 갖다줘 사장님 띵동 띵동 띵동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동 띵동 사장님 여기 여기 사장님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문 부시지 마시구요 이거 드시라구요 짜장면 젓가락 많이 갖고 왔으니깐요 안보여 흰색 젓가락을 갖다줘야지 시커먼 젓가락을 갖다주면 어떡해 안보여 나 노안이여 80대 내 눈이 이게 눈깔이 80대 노안이여 나 오늘 진단받았어 아 우리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 어르신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어떤걸로 하시겠습니까 불만두 퍼끄하게 먹어야지 아 불만족 나이를 먹으니까 이 양바들이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이래 봬도 불만두를 좋아해요 오 고추만두, 청양고추만두 내가 쿡고추는 싫어해도 내가 청양고추만두는 잘 먹어 어디서 시커먼 젓가락을 들고 와가지고 이 짜장면을 시커먼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면 어쩌라는게 흰 젓가락 갖고 왔다 뭐라 하셨는데 아까 아까는 젓가락이 아니라 짜장면 통만 냈고 갔다녀 젓가락 가져오라 이게 시커먼 젓가락 갖고와가지고 이 손님은 왕이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어디갔어 이 이 뭐야 이거 누가 오인용 틀었어? 응? 오인용 전적 정적병장인데 예 이 이 이 우리 우리 배는 없는 사람이오 내가 응 알란가 몰라 내가 지금 눈에다가 얼마를 꼴아박았는데 지금 아 꼴아박아 야! 오인형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누가 플래시를 틀었어 20만원짜리 어? 다해서 20만원짜리 주사가 3방이고 지금 레이저가 4번이요 그러고도 노안소리를 듣고 있구만 제가 지금 눈이 뒤집히게 생겼어 안 생겼어? 비싼 돈 주고 짜장면 시켰더니 시... 사장님! 짜장면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이 어르신이랑 말이 안 통하네 어잉? 드세요 알아서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너 어디갔어? 이 지갑이 내 지갑 못 봤어? 귀찮으리 합시다 우리 안녕 뜨니 흐흑 흐흑 응 흐흑 여기 아 우리 막둥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막둥이 뭐든 고쳤어요? 이 막둥이가 총을 안사와서 그래 뒤에 핫도그 박았냐? 아니 근데 왜 왜 이렇게 안오셔 코빼기도 안보여 사람들이 다 어디간거여 아휴 놓고갑니다 어르신 불만두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면 다 불었어 다시갖고와 불만두에 면이 어딨어요 어르신 내가 삼선짜장 시켰자녀 어르신 불만두 시키셨잖아요 어르신 다음 배달도 있어가지고 언능 좀 돈 내고 오오오 오셨으면 합니다만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린다뇨 돈 내라고 어르신 옆집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삼선짜장을 내가 시켰는데 어디선 불만도 못 포기하자 여기 여기 215 아닙니까 어이 아이구 아따 잘못오셨는갑네 ㅋㅋㅋㅋㅋ 201호에 있습니다 201호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불만도 드세요 어르신! 아 어르신 다음배달 밀렸어요 사장님 오셨습니다 얼른 드세요 얼른 아휴 정말 젓가락 어딨어 젓가락 젓가락 어르신이 들고 계시구만 젓가락! 죽고 가! 뭘 또 불안해 내가 하얀색 젓가락 어디갔어? 젓가락 처음부터 들고 있었구만 아 진짜 어르신 아이고 시커먼거 말고 이거 하얀거 음소거 음소거 하면 되지?